아우트로 토스카니니죠 이 사람은 상당한 빈칸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바라바레스는 뭐뭐뿐만 아니라 병렬구조니까 상당한 귀뿐만 아니라 상당한 빈칸을 갖고 있는데 목소리, 취향, 기억력, 경력, 버릇을 갖고 있다가 되는거죠 이 사람은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라는 작품을 지휘하고 싶었을 때 그가 셜링이라는 사람을 초대하게 됐죠 To play solo piano 입니다 이 사람의 곡이 있고요 그 곡을 자기가 지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작자한테 와서 지휘할 수 있도록 피아노 좀 쳐달라 솔로로 피아노를 치게 된거죠 이해가요? 노래 좋다 노래 한번 내가 해볼게 한번 피아노 해봐 한거에요 리허설 동안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 마에스트로가 누구야? 대가이면서 거장이잖아요 거장인 토스카니니 한번도 리허설 동안 악보를 본적 없었던 사람이 그가 비록 he kept one 무슨 뜻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앞에 대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단수복수 one 단수 누구야? score 뭐죠? 악보입니다 이 뜻하는건 단수의 명사로 이 스코어가 됩니다 스코어가 뭐였죠? 악보예요 악보를 비록 스테이지 위에 하나 두고 있었지만 리허설 동안 악보를 출 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마에스트로 이분이 셀링을 멈추게 하더니만 말합니다 내 생각에 G플랫을 생략하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밑줄 친 피아니스트는 앞에 있는 미스터 셀링입니다 그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거니까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 솔로잖아요 이 글은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유형이 지칭추론입니다 그냥 스토리고 일화기 때문에 얘를 갖고 따로 바꿀 수가 없는 글이거든요 피아니스트는 반마디로 미스터 셀링 즉 이 노래를 쓴 원작자입니다 원작자에게 저기 G플랫을 혹시 오미트 생략하셨나요? 방금 생략하셨습니다 헤드 pp로 한시지 앞서는 대과구로 아까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셀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면 안 썼거든요 원래 악보에는 그 특절한 그 지점에는 제가 G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뭔 개소리일까 뭐냐면 음악 이렇게 가다보면 불협화음이란 게 있고 하모니가 있잖아 그치 G플랫을 써야지만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음악을 아는 사람들 이 길에는 G플랫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근데 원작자는 예 맞아요 근데 저 G플랫 없어요 거기 안 쓴 거예요 일부러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토스카니니인가요? 토스카니니 아저씨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G플랫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그것이 그것이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That's Price 그래서 그는 Invite 목적어 투부 정서 셀링 이리 와봐 왜요? 함께 우리 악보 보자 라고 한거지 어? 그럴리가 딱 그런거죠 악보를 본 다음에 It was It was 에다 체크 누구지? Who에다 체크 누구지? 강조구만 뒷문장 먼저 해석한거죠 놀라게 된건 바로 Mr. 셀링이었다 그가 말하는거죠 어 토스카니씨 제가 G플랫을 생략한게 맞네요 I did a mate 항상 나는 이 작품을 항상 내가 이거를 G플랫을 없앤 상태로 연주를 했습니다 내가 그걸 쓴 이후로 한번도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G플랫이 있는거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원작자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피아노를 쳤던거죠 결국 토스카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겁니까? 악보를 몇번 안보고 보지 않았지만 거기 G플랫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력이 있었다는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일화죠 스토리 스토리 응? 예시잖아 예시에는 선지를 볼 수 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건 메모리 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오해하냐면 마치 아 원래 G플랫이 있으면 좀 더 좋았던 노래 혹은 곡인데 이 사람이 거기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능력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혹은 귀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억력이 좋으니까 악보를 외운거에요 그거 있어야지 아까 있었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능력이 좋은거죠? 원작자보다 그러니까 정답을 3번으로 풀 수 있게 된다 재미없는 글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잘 기억해 두시고 누가 누군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번 여기까지